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유혹의 기술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할 건지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열한 번째 법칙입니다 유혹의 절대 법칙 열한 번째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지나치게 고상한 말과 근사한 행동은 속셈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혹에서는 사소한 부분 즉 미묘한 몸짓이나 무심코한 행동이 더 매력적을 비칠 때가 많다 조촐하지만 유쾌한 의식으로 상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의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을 준다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거나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끌린다 상대의 눈을 현혹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라 상대는 눈앞의 광경에 정신이 팔려 유혹자의 진짜 속셈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사소한 부분을 통해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암시하라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유혹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사소한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소한 표현이라는 건 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상대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상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을 준다거나 상대의 취향에 맞는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런 광경들에 정신이 팔려서 유혹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선물이 가는 유혹적인 효과는 크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에 비하면 물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거나 주는 사람의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디즈 레일리가 빅토리아를 감동시킨 것은 돈이 아니라 적당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 그가 들인 시간이었다 값비싼 선물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다 값나가는 물건은 받는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흥분시킬지 모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금세 잊어버리는 듯 쉽게 잊혀진다 이에 비해 주는 사람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은 감상적인 효과가 길게 이어진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볼 때마다 그것을 준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호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많이 주겠죠 이 선물이 가는 유혹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선물 자체보다는 그 선물에 담긴 감정,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핫한 물건, 비싼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을 받을 때 당신은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흥분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조르는데 그래서 부먹을 사주죠 그때 막 좋아하다가 한 며칠, 2, 3일만 지나가도 그 장난감에 흥미를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금방 그때 흥분, 감정들이 쉽게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선물은 감상적인 효과가 길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선물을 줄 때는 비싼 물건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좋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주도록 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뭔가 선물을 줄 때 굉장히 의미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거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의미 생각하다가 그냥 돈으로 뭔가 사주고 말고 끝내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선물에 의미를 부여하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의미를 담으는 순간 상대는 결국 뭐랄까요 그 상대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고 계속 그 상대방을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선물의 가격, 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의미, 이 선물을 주는 이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선물을 하시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감동, 감정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화가 진짜 유혹이다 이 챕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은 유혹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대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을 흩뜨려 놓으며 허영심을 부추기는데 말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유혹적인 것은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화다 말을 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구속력이 없으며 쉽게 깡그리 잊히기도 한다 이에 비해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나 사려 깊은 선물과 같은 사소한 것은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유혹에서 이런 것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달콤한 말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행동이나 선물 같은 사소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해주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절대 말하지 말라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추측하게 만들라 그보다 더 확실한 언어는 없다 말로 자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백날 말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해놓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면 늦고 어기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뭔가 거친 듯이 무심한 듯이 말하면서 행동은 세심한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 진정한 마음이 전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말보다 그 행동 사려깊은 행동 이거 여기에 훨씬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라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상대가 추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보다 확실한 언어는 없다 상대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암시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로 성급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로 성급하게 뭘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으면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다 보면 그 상대방이 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굉장히 그 애매모호함을 갖게 되겠죠 애매모호함을 이 유혹의 기술을 체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애매모호함을 하면서 상대는 계속 마음이 커지고 커지면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훨씬 더 여러분의 그 깊은 진심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언어는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서는 유혹이 성사될 수 없다 상대방이 무심코 흘려서 말했던 것들을 기억해주고 그 말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와 관련된 뭔가 물건을 사준다든지 뭔가 그런 것과 관련돼서 뭔가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키가 있다라는 거 사소한 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한 번째 법칙이었죠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사소한 표현이 가장 자극적이다 라는 주제로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꿈꾸러 자본의 성장은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